카페 가까운데 뭐 수복 갈까? 어? 좋아요 좀만 더 가면 메모데 있는데 거기 가자 어? 좋아요 거기 테이크아웃밖에 안 되잖아 그런가? 그냥 수복 가자 춥다 테이크아웃해서 공원 가자 바람도 세고 오늘 영한데 무슨 공원에서 커피를 마셔 거기 수복 사람 너무한데 진짜 그냥 공원 가자 공원 왜 이렇게 좋아해 가자 그럼 이번에 수복 가격 오른 거 알지 보라야 너 야상 브랜드 어디 거야? 이거? 나 옛날에 써서 잘 모르겠네 에잉? 이게 뭐야? 피꼬? 뭐해? 아니 이거 보통 탱에 다 써있으니까 아 이거 뭐 그냥 지하상가에서 산 거라 브랜드 없을 수도 있어 잘 모르면 무조건 좋은 브랜드로 사 그게 더 오래 쓰고 오히려 남더라 아하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사람은 입고 다니는 옷이 진짜 중요하대 옷으로 어느 정도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지금 나 후진가? 아우 추워